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강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죠 그래서 국왕도 불교계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평생 출가를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왕도 될 수가 없는 나라 이 나라가 태국인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시대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양식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스리랑카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크메의 영향도 받은 듯하고 또 나중에 미얀마 혹은 당나라의 양식까지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조화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말씀드리죠 왓드프라게오 소위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태국의 왕실 사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정각하고 탑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탑도 금을 덮어가지고 황금탑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정각 내부에 들어가면 또 황금탑이 저렇게 있습니다 완전히 탑 형태죠 바로 저 탑 안에 에메랄드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거죠 저 에메랄드 부처님은 인도에서 조성돼서 이렇게 모셔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고 이 왓드프라게오를 보면 큰 탑 안에 또 작은 탑 또 작은 탑이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왓드마타드 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타이 왕조의 수도였던 스코타이에 있는 것인데 13세기 내지 14세기에 조성된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금으로 버쩍버쩍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기에는 정감해 가죠 그래서 사실 성지술례를 갈 때 새롭게 뭐가 막 칠되고 한 것보다는 저런 모습들이 훨씬 더 정감해 가고 가서 거기에서 앉아 있고 싶고 좌선하고 싶고 뭐 그러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옛것은 옛 분위기가 나야 되지 너무 새것이 나면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탑 정상을 보면 연꽃봉오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코타이 예술의 특징인데 그 중앙탑은 8개의 다른 봉헌탑에 둘러싸여 있고 그 정면에는 부처님의 일대기가 회반죽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적지 안에 보이는 탑들을 보면 약간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여러 나라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조화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 내지 13세기에 만든 와트쿠쿠트 태국의 람푼에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붉은 흙으로 조성된 그 5개의 움푹 들어간 층으로 된 소위 키가 큰 사각형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태국행의 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불상을 모실 수 있는 감실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왓드 라자뿌라나에 있는 탑을 보도록 하죠 스코타이 왕국을 이어서 아유타야 왕국이 이 지역 타이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유타야 지방에 있던 유적입니다 지금보다시피 마치 종을 엎어놓은 듯한 큰 종 모양의 몸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얼핏 보면 캄보디아의 왕 앙코르와트 탑을 또 연상시키기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층의 높은 테라스로 된 기단으로부터 소사오른 둥근 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앙코르와트를 연상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중요한 유고를 안치한 예배소로서 활용이 되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와트쿠타오의 프라체디 이건 이제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인데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건 좀 특이합니다 기단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점차 적어지고 있는 구형 둥근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독특한 탑입니다 그래서 4개의 감실이 있어서 본래 불상이 모셔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탑의 정상은 3개가 있는 작은 뾰족 탑으로서 상륜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 온 탑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와트쿠타오라고 하는 곳에 있는 탑입니다 그래서 점차 무슨 둥근 원이 점차 적어지는 듯한 이런 식 그래서 이 비슷한 것이 보면 우리나라의 운주사에 가면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운주사에 가면 또 얼추 비슷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재미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유타야 유적지에 보면은 3개의 탑이 그렇게 이제 또 나란히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유타야 역시 유적지에 야이차이 몽콘사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이 유적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서 주변에 이제 불상군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야이차이 몽콘사 탑입니다 그 다음에 방콕 민안강변에 보면은 파란첸사라고 있는데 역시 아유타야 시대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각이면서도 첨탑식으로 구성된 특이한 모양이죠 그래서 정면의 긴 계단을 통해서 저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태국에 거주하던 중국 화교가 시주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식의 불상 장식물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의 탑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사실 탑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른 나라가 미얀마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국토에 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는 나라 그것이 이제 미얀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미얀마에서는 탑을 파고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파고다 파고다는 것이 미얀마 쪽에서 이제 탑을 파고다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 미얀마는 뭐 수도 양곤에서부터 시작해서 파간, 만달래 할 것 없이 전 지역에 이 파고다를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미얀마는 탑 그러면 곧바로 떠오르는 지역이 옛날 파간 왕국의 수도였던 곳 바로 파간 지방입니다 이 미얀마에 가면 이제 큰 강이 있죠 미얀마의 젯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강입니다 그래서 이 이라와디 강이 있는데 이 이라와디 강변에 사방 한 10키로 정도의 땅에 약 5천 개가 넘는 그러한 파고다하고 사원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도처에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저 파간 지방은 평원입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이렇게 산이 잘 안 보이는데 탑이 저렇게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탑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저 해가 질 때쯤 이렇게 어느 한 탑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노을에 물드는 그 탑들이 마치 그대로 불국정토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곳 그것이 파간 지역입니다 특히 파간 지역은 탑들이 보면 아주 오래된 그러한 고풍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더더욱 정감이 가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파고다는 사리를 모신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밖에만 이렇게 우리가 참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부 깊이 불상을 모시고 회랑처럼 되어서 다닐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사원하고 탑이 비슷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간 지역은 파간 왕조가 가장 크게 번영했던 것이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 번영을 했었는데 사실 이 파간에 가서 보면 땅이 전부 다 황토질이에요 황토질이라서 그 흙을 파서 뭉쳐서 불에 굽기만 하면 소위 적벽돌 우리가 이제 붉은 벽돌이라는 그 적벽돌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숲도 울창했고 했는데 이제 탑을 만들려보면 탑이 원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벽돌이 들어가는 숫자가 엄청나죠 그래서 바로 옆에서 벽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탑을 쌓아 나가는 그와 같은 행태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파간 지역은 저 파간의 탑들을 다 만들고 나니까 이 지표면이 1m 내려갔다고 해요 그만큼 그 벽돌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곳인데 탑 모양을 보면은 우선 사각형의 그 만다라를 연상시키는 것에서부터 또 몇 단의 기단 위에 사리탑을 올려놓은 듯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얀마 가면 흔히 쉽게 들을 수 있는 유명한 파고다라 보면은 11세기 때의 난파야, 쇠다곤, 아난다, 퍼틀레이크 이런 탑들이 있고 주로 이제 파간 지역을 살피면 그렇습니다 12세기에는 탑핀유, 슈우기 이런 탑이 이제 유명하고 13세기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탑으로는 마보디, 민갈라지 디, 또 틸로민노 이러한 탑들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뭐 그 탑들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탑들 몇 가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난다 사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이라는 것은 내부의 불상 모시고 회랑에 있어서 다닐 수 있게끔 된 것을 사원이라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탑과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은 뭐 그냥 탑이죠 탑이지만은 내부에는 사실은 회랑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높이는 약 56m 불교의 탑과 힌두교의 사원 형식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최대 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사원의 위에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작은 파고다들이 쭉 돌아가면서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동굴사원을 인도의 동굴사원이나 이런 것을 연상시켜서 연상해서 만든 듯한 좁은 그 통로가 있습니다 어두침침하죠 뭐 다니기는 불편하지 않은데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임 일대기 같은 것이 벽면에 부조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10m 정도 약 9.5 10m 정도 되는 입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한참 이렇게 쳐다보면 목이 아플 정도죠 위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리고 그 정문에는 보면은 부처임 족적 불족이라 그러죠 불족적 발바닥 딱 디딘 거 그게 이제 약 한 1m 정도 되는 것이 안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 문 쪽에 보면 이제 그게 가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딱 끌어서 봤을 때 안한다는 사원의 형태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보이죠 이런 통로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출입구가 됩니다 동서남북 출입구인데 이 출입구를 통해서 가다 보면은 이와 같이 회랑들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뇌구원에는 사방불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서 여기는 좀 참배를 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출입구에도 좀 넓은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십자형 또 만다라식 이런 도형을 연상케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하는데 이 파간 지역에 가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사원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리탑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차단이 되어지죠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감실이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정도지 안에 이렇게 막 돌아다녀지도 않았고 아래 이렇게 중앙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를 않다 애시당초에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간에 가서 우리가 봤을 때 안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있으면은 아 이건 사원이구나 그 다음에 외부로 이렇게 돌아서 다음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게끔 된 것은 아 이건 본디 사리탑으로 이게 조성된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쇠산다우 파고다가 또 유명한데 이게 종모양의 파고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테라스에는 뇌기퉁에 잡은 탁이 있고 대까지 오를 수 있는 층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다는 대체적으로 파간에 가서 보면은 층개가 거의 꼭대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위층까지 올라가게끔 사방으로 그 층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층개든 어쨌든 하여튼 그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얀마의 탑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